이렇게 당은 시끌시끌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기자회견 안 한 지 1년 5개월째입니다. 조영민 기자입니다.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일각의 요구에 말을 아꼈습니다.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.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방혹스럽다는 분위기도 나옵니다.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대통령실 바람과 달리 여당이 이슈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 김 여사 문제를 여당에서 앞장서서 제기하는 사람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김 비대위원이 나서는 것을 보면 한 위원장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.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올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.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습니다.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다른 형태의 소통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.